이제 코팅에서 뽑을 표현 대신에 이 학팀 선수들은 대치로 이동해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차원 진안의 S1 선수입니다. 1번 김학은 7번 탕 최진 김천 홈 경기장으로 오면서 두 번째 경기를 치리고 있는데요. 많은 홈팩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조드리지만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같듯이 짝짝이는 어려운 방법 클레이터 어려운 방법 클레이터 열심히 박수치시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힘을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응원 보고 클레이터가 없다 지금 소량으로 들어오신 분이 다 9종의 마련회도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 손님의 저희 유세범 공원단장이 다자다 드리고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들 네? 네? 받으신 분들 박수 열심히 치시면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원큐 원큐 키트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2층 MD샵에서도 화이 국차이즈 down 1층 MD샵으로 초반을 나누 vertical 2층 MD vagy까지 осв trig Acceleria 있는 currents 주еты игры 감독 ув tag stream 강 ended 한번 actor wise 프로 날씨가 보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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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